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보아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초청하기 부담스럽고 전도 현장도 가기 어려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있어도 사람들이 언제나 24시간 있는 현장 그것이 온라인 현장이고 전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현장도 온라인 현장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은 먼 지역의 성도님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각 성도님들이 사시는 현장도 이렇게 멀다 보니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고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에도 있었던 어플이었지만 핸드폰이었지만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고 흐름을 속에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의 40일 집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무슨 병원에서 집중 훈련을 할 수 있겠냐 집중을 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오히려 더 집중의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전도가 되어지기도 했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새가족 아주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 분이 있어서 연결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역을 초월하는 전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역만 전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기로 작정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의 구독자 숫자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금색, 은색, 동색 이렇게 액자를 주기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유튜브 숫자가 있어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인 유튜브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잘 알고 계시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교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출석 숫자가 3만 명으로 추상되는데 유튜브 교인 구독자 숫자는 7만 3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출석 숫자가 제일 많았던 한때는 10만 명이 출석한다라고 했던 그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는 4만 7천 명입니다. 그 대형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교회당 출석교회가 제일 숫자가 많은 교회일 텐데요. 연세중앙교회는 8만 9천 명의 성도님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남에 아주 조용조용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선암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 구독자 수는 15만 9천 명, 15만 9천 명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송림고등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19만 3천 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19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닐 텐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9만 명이 그 교회에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텐츠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보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을 떠서 올바른 방향과 함께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온 세상이 보금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기가 50일이 되어서 산부인과 연결된 사진관에 가서 50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찍고 50일 사진 찍고 100일 돌사진 이렇게들 찍더라고요. 제가 스튜디오를 갔는데 100일 된 아기가 사진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일이 편했던 게 50일 됐던 아기의 촬영이 편했던 게 이제 100일이 되면 이제 조금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일이 된 저희 아기는 누가 안 와도 누가 안 왔는지 모르고 그냥 밥만 잘 먹이고 잘 재우며 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100일 된 아기는 엄마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된 아기가 혼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혼자 놔두면 불안해서 막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엉엉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사진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조금 웃겼는데요. 아기야 눈을 떠 그러면 엄마가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사진을 찍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손뼉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아기가 이제 슬며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눈앞에 엄마가 있는 것을 보면 울음을 딱 그치는 겁니다. 그러고 계속 보면 되는데 그게 아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면 또 엉엉 눈을 감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사가 또 눈을 떠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엄마도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나를 보라고 하는 광경이 너무나도 조금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슬픔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눈을 감고 울지 마시고 울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성경을 보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본문 앞절에 이렇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자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또 눈을 감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눈을 크게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눈을 더욱더 떠서 크게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육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매주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자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라는 것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 가지 저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 종로로 떼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시고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 특송 강단에서 나오기 전에 특송을 했던 것처럼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어버리셨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게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자 10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교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만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며칠에 부활했는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딱 그때의 그날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믿고 살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림이 기도이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하늘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야구보가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감옥이 갇히게 되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일 죽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메어 누워서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는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겠습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고 나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리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마태복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의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발견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기를 그 사명이 다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이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뒤에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증거를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믿으신가요? 이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를 많이 더 가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겠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이 더 많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해답이 내려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는 영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믿으시지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놈들을 잘 막아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돼 후대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일본이 위안부 문제 자기네들이 저지른 것 아니고 위안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정이 어떠신가요? 정말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왜 왜곡되게 알고 있을까? 그들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그 일을 겪었다라는 사실이 사람이 있는데도 못 믿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정말로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사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조금만 기억해보면 우리도 불신자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예수님이 누군지도 무엇을 했는지도 관심조차 없었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 그때의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외침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누군가의 복음 선포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의 역사입니다. 4대인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증거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그 증거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될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 끝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조롱하는 일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무슨 교회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증거는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증거될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면 이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전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사실 오늘 하루도 현장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현장 가운데 누리는 여영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